212탄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자 2016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4,5년이 지나가게 되면 경제대공황 제2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엄청나게 큰 후폭풍으로 터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의 나를 만나는 모든 국민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제가 바꿔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 수익률 자료를요 4년 동안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이렇게 4년 동안 카페 방장이 꾸준하게 수익률을 공개를 하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 군데도 없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2탄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인데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재무구절을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5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42만원입니다 42만원 잠재자산이 42만원짜리입니다 자 이 종목이 뭐 하나 빠진 것도 없죠 뭐 하나 빠질 것 하나도 없는데 종합주가가 이렇게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번에 6만원 6만5천원까지 깼어요 6만5천원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거의 뭐 8토마 가까이 난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돈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 종목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재무수가 굉장히 좋고 회사의 업력 업력 그러니까 네임별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한 종목에 이런 종목은 최하 5천만원을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한 종목 추천 비용이 5천만원 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유료 사업을 접었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들고자 이 대공황이 오는 이런 시기에 지식인의 한 사람이 평상시에는 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제가 유료 추천 업을 했었지만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직장에서 다 퇴직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게 될 텐데 지식인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꾸면서 여러분들 자본이 없다라고 해도 아니면 이번 금낙장에 전재산을 잃었다라고 해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인생을 바꾸어 드리겠다 그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42만원짜리가 65,000원을 깼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동 구간이 약 40% 정도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조정이 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무조건 이 종목은요 2만원까지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2만원 자 2만원까지 빠지게 되면은요 이거 지금도 초대박이에요 지금도 평상시 같으면요 평상시 같으면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는게 아니잖아요 자 당장 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동 구간이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는데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65,000원을 깨고 2만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자 2만원이면은요 목표가를 1차 어디로 잡을 것이냐 목표가를 20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10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공황이 오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이번에 1400 포인트였을 때도 65,0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65,000원을 깨고 내려갑니다 자 65,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고요 1차 목표가 20만원만 잡아도 1000%는 거져먹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같으면 이 종목 무조건 이 한 종목으로 추천 금액이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5천만원을 이전에도 이런 종목은 제가 5천만원을 추천 금액을 잡았는데요 지금은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돈이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번 주식 시장에서 많이 손실이 본 분들 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라구요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여기 후원금 제도라고 있죠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링크 이 밑에는 전부 다 유료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금 제도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 이라는 이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멤버십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나오죠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 돈 버는 비결은요 돈을 많이 벌어 본 사람 그리고 주변에 돈을 많이 벌어 준 사람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을 맺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하고 저같은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셔서 돈 버는 비결을 옆에서 귀동량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대로 같이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돈 많으신 분은요 모조리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지금 212탄인데 212탄 220개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그게 돈 버는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240개 종목이라고 여기 지금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2026년도에 제가 이 종목을 자 240탄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때 수익률 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제가 지금 212탄 째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익률 240개를 제가 뭉짱 추천하고 제가 다 샀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많이 샀구요 자 이제 이때보다 더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최하 1000%짜리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매달 18일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날 월 배당을 6%씩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금에 관심이 있는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유념 있게 지켜보시고 이제 여태까지 돈보는 비결 아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했던 카페입니다 자 이 카페 였는데 제가 잠시 수익사업을 멈췄어요 자 이때 보시면 자 이날 자 이날 이 포스트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금락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번에 코로나로 주가가 빠졌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드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종합주가가 많이 반등이 왔죠 넉넉히 계시지 마시고요 보유 주식을 전부 다 정리하시고 삼성전자 올라타신 분들 빨리 빨리 정리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모조리 다 옮겨 타십시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국가부도 사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제가 국가부도 사태가 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이야기 헛뜯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증권방송 TV를 아무리 그 유명한 사람들 방송 매일 쫓아다니면서 봐도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대공황이 첫 번째 신호탄이 왔다 보여주시고 몽땅 정리해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점에서 찍어드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리즈 211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이 파워포인트 2016년도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올린 수익률입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211탄인데 이 종목이 4배 5배 넘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8,000원입니다 8,000원 자 8,000원인데 종합주가가 이번에 급락했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3,000원을 깨고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은 뭐 두 토막 가까이 깨고 내려간 겁니다 그다지 많이 빠진 종목 아니에요 잠재자산이 8,000원에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3,000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뭐 한 거의 두 토막 정도 이렇게 났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약 5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고 해도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리고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은 종목인데요 거기에다가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3,000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1,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심하면 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6년 연속 헉자 지속이다가 최근 분기에 일부 영업이익이 손실이 조금 왔습니다 그렇지만 적자 폭이 크지는 않다 사내 현금 흐름도 아직은 양호하고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다 거의 다 상당수 많은 기업들이 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어차피 감수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지게 돼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원이라면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으로 잡고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800%는 터지는 종목이고요 1,000원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재 자산 8,000원을 뚫고 올라가면요 1,000,000원까지 홀딩을 할 겁니다 1,000,000원 그러면 1,200% 이렇게 수익이 나죠 근데 여기에 쇠뽕이 터져서 만에 하나 1,000원 미만으로 빠진다면 그건 뭐 2,000 단위로 수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작지속이고요 최근 분기에 약간 손실이 있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뭐 이렇게 좋은 종목 잠재 자산 대비 8,000원 대비 1,000원까지 빠지면 거의 뭐 여덟 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최하 추천 금액이 이전 같으면 1,000,000원 이었죠 지금은 이제 멤버십 후원 제도로 바꿔서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드리겠다 그리고 그나마 나는 후원할 돈도 없다 그러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 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기회 대공황이 오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자 유튜브에서 더보기 나를 누르시면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더보기를 누르면 자 지금 이 밑에는요 유료 카페인데 제가 지금 유료 카페를 잠시 스톱을 했습니다 자 이 후원 제도 멤버십 후원 제도를 링크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안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 보시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립이 된 법인 기업입니다 매달 아 매달 18일입니다 매달 18일날 연 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으로는 점점 점점 배당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전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네이버에서 나를 때린 인생이 바뀌리라 유료 카페입니다 유료 카페 운영을 한 지 지금 9년이 됐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시기에 제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는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잠시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고요 포기하고 지금 멤버십 회원 제도로 바꾸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금락이 올 것이다 오른쪽에 이거를 보십시오 자 오늘 뉴스에서 나왔죠 이번 금락장에 미국의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날 자 월가이들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빼팅한 이 포지션을 내가 봤다 그날이 바로 요 날이다 자 오늘부터 종합주가 대금락이 올 것이다 어제 야간장에서 다우지수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라고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는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머지않은 세월에 제가 또 한번 정확하게 고점에서 금락장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불황이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이 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06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6탄이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7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 기업에 대한 네임별류가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잠재자산이 85,000원인데요 85,000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급락하니까 이 주가가 얼마나 빠졌냐 3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35,000원 뭐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 이 종목은요 퍼가 작동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아주 저평가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업 종목이고 회사의 네임별류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온다라고 해도요 다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주가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지금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이번에 전저점이 약 35,000원에서 38,000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깨고 내려가면 만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만 자 만원이면 이 종목 2만원으로 그냥 계산 뭐 편안하게 잡는다라고 해도 내 잠재자산이 85,000원이니까 약 400%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고요 2만원 자 35,000원에서 35,000원에서 이거 대공황이 터지면은요 조금만 빠져도 이 가격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번 크게 한번 흔들어 대면은 그냥 2만원대까지 주가가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얼마까지 빠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냐면 2만원 이하로는 무조건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만원 이하 그렇게 해서 8만원이면 약 한 400% 예를 들어서 2만원 이하 만원대까지 만원대까지만 떨어진다 그러면 아유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왜 그러냐면 아 퍼가 작동하는 이런 종목이 대기업에다가 쉽게 빠지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이 퍼가 작동하는 이런 종목이 잠재자산 대비 8토막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상 불가사의한 거의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만원까지만 떨어진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약 800% 구요 이 종목 만원까지 떨어지든 2만원까지 떨어지든 저는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25만원을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2만원에서 25만원 이면요 약 천안 200% 되죠 만원에서 25만원까지 홀딩한다 그러면 2500%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워낙 회사의 내용이 좋기 때문에요 잠재자산을 오버슈팅을 하면 25만원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만원이든 2만원이든 매수한다 그러면 저는 목표가를 무조건 2500% 25만원까지 잡을 생각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가 온다 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이면 제가 한 종목에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뀔이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인데요 자 이게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한 종목으로 추천금액이 최소한 이거는 5000만원짜리입니다 왜 이러냐면 회사 네임별로가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1000% 수익이라고 해도 어떤 종목은 1000만원이고 어떤 종목은 5000만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그만큼 믿을만한 기업이냐 이런걸 따지는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대공황이 오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뭐 추천하면서 이렇게 돈벌이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대공황이 오고 모든 국민들이 외환위기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런 대 불황이 오게 될텐데 아 지식으로 돈버는 놈이 이때까지 이전에는 뭐 경기가 뭐 대공황이 아니니까 제가 수익사업을 했겠지만 최소한 대공황 때까지는 제가 수익사업을 포기하자 그리고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100만원의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IMF 경제대공황이 끝나면 저는 다시 주식을 추천하면서 돈을 벌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포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2월 26일 날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이 날이에요 자 여기 포스트를 보시면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포스트를 글 썼죠 자 대공황의 첫번째 신호탄이 여기에서 터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술적 반동 구간이 강하게 오죠 아직 상승 추세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시 제2의 신호탄이 분명히 터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회사에 대한 내인별로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선호를 많이 하죠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똑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1000%라고 해도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천만원인데 이런 종목은 5천만원씩 받았죠 이전에 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 수익사업을 모두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백만원의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한테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곧 이 종목으로 이제 대박이 터지게 될 텐데요 자 대공항이 오면 여러분들 제2 IMF가 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물어보시는데요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여기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관성 이 밑에는 제가 지금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관성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관성 후원금 안내 자 이거를 잘 보시구요 여기 보시면 한 종목당 후원금이 백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국민기업관성은요 매달 18일날 후원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저께도 5회분에 대한 여기 보시면 5회분 자 매달 18일날 배당금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 자 배당을 관심있게 지켜보실 분은요 이 포스트 공시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